형이 movimiento 시간이 지나 Accrua 주외선 님가 풍선 자랑 우리가 벌써 퀴즈스컬레이 나 이거 찾았잖아 어 잘했네 Wohnung 멤버들 여러분 Ahmad 첫 장 한번 타볼까? 아니야 나 이거 할거야 이거 뭘까? 마마파파 세계명작 빨간 모자 저기있다! 어떻게 말하는지 듣고 그걸 쓰는거야 어 맞아 그런거 같아 어디가는거일거 같아? 할머니네 집 이 내용 아는구나 너 어떻게 할머니 집 가는거야? 할머니네 집은 여기야 가서 어떻게 해야하지? 잡아먹혀 누가? 여우 늑대가 잡아먹힌다고? 할머니가 잡아먹은 늑대를 씹어먹는데 어떻게 살았어? 이빨을 피해다녀서 목구멍에 들어갔나봐 알맞은 인사말을 말해보세요 배 다녀와 네 엄마라고 했어요 이랩해? 잘 지구가 깨끗해지고 이런거에 관심이 많잖아 이후 한번 읽어볼까? 먼지개발이 찾아왔어요 땅콩이 마스크 코와 이불을 꼭 막아줘야겠네 그럼 마스크 먹을텐데 땅콩이는 종이는 앞뒤에 못있어요 맞아요 방을 나올 때는 불을 꼭 꺼야돼? 안 꺼야돼? 꺼야돼 꺼야돼 얘 눌러 여기 체크해 동그라미 여기는 엄마극이야 맘에 드는 걸로 해야지 그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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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하는거야? 우와 주문이가 엄청 멋지다 매일한거야? 전에 했잖아 너무 많이 길어서 나도 볼래 손 이렇게 해봐 나도 몰래 나도 몰래 나도 몰래 봐라 봐라 테리가 보고싶은거를 거울에 그려 테리도 보고싶은거를 그리고 거울에? 아 우주에 가고싶어 외계인이야? 우와 너무 잘 그렸다 엄마야 엄마야 엄마 어 너 이거 뭐야? 뭘 보고싶은거야? 하트 세상 가고싶어 하트 세상을 가고싶어? 와 너무 잘 그렸다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〜 이거 내용을 보고 하는거야 세번째 그림 뭐야? 멍멍이 어 맞아 멍멍이 3번 따라 써봐 테리 맞아 3 그만 할까? 아니요 이거 할거야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?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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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보세요 양파 오이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 오이 당근 양파 정답입니다 우와 귀구멍까지 그렸어? 네 우와 이거 누군줄 알아? 응? 이거 누군줄 알아? 장혜리 어떻게 알아? 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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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? 여기잖아 여기잖아 동그라미 고치 어디 엑셀 아니 하지마 엑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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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 말이 없잖아 어 맞아 거기 동그라미 딩동댕 딩동댕 정답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오이 막혔어 어 막 떨려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심장은 엄마 내 머리 맞잖아 심장 가운데 있는 거 어 맞아 엄마가 여기 옆쪽에 있잖아 아 왼쪽에 있어 약간 왜? 어? 원래 그래 심장은 왼쪽 가슴에 있어 사이언스메이커에 있다 사이언스메이커에 있다 사이언스메이커? 어 도와줘요 튼튼맨 저는 밥을 맛있게 먹어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나요? 물어보는 거야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나요?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나요? 내 생일! 내 생일을 뭐 한 거야? 얘 너 생일? 10월 14일 엄마 얘? 10월 14일 10월 14일 10월 14일 10월 14일 엄마 얘 했다 얘 월 14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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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애 돼? 얘 해야지 손 씻어야지 손 씻잖아 밥 먹기 전에 아니 우리 안 했어 어? 우리가 한국을 말해 어 했나요? 라고 응 그니까 장태리 손 안 닦았어? 응 손 안 닦고 먹었어? 엄마가 닦으라고 안 했잖아 다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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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해 엄마 다 했어? 예 어우 잘했어 시원십사 잘했다 너가 머리가 그렇게 길다고? 응 아니 장태리 엄마 다 했어 아 나도 앞으로 책 열심히 안 읽을게요 앞으로 책 열심히 읽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테리라도 봐 고맙습니다 detal 그냥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